삼성 SDS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과 클라우드 성장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8월 7일 주가는 전의보다 6,100원 오른 14만 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떼 모양의 양봉도 자주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날 거료량은 전의보다 2.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 SDS는 기존 공급망 서비스와 별개로 클라우드와 결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물류 부문의 실적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SDS 8월 7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12만 3천원에 비해 14.39% 오른 수준입니다. 같은 기관 코스피 지수가 15.40% 상승한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기관은 삼성 SDS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기관은 668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421억원을 팔았고 외국인도 23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 SDS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 2,908억원, 영업이익이 2,064억원, 단기순이익이 1,7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4%가량 줄었습니다. 삼성 SDS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22.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 SDS는 외국인의 비중이 16.1% 소액주주 비중이 37%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P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저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